오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통 공무원 대상 교육을 하는 것은 모든 강사들의 무덤입니다. 리액션이 없습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농담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괴감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러분을 세 번은 웃겨보겠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토다는 분이 계세요. 세 번 모두 끼면 어떡할 건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필살기 하나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유튜브를 먼저 하나 보고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Teraz 저희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Tom Narm homimoo. 원하는 원에게도 구체적인의 중장권을 만났습니다. 첫 분야. 여러분께요. 저는 Tom Narm호입니다. 저는 사업에서 주의하여. 그러나 저는 1989년에 이곳에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주의하려고 하면 제ex해가 있습니다. No, I did not work for the Foreign Affairs but I wa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Yes. However, in 1989, the United Nations asked me to return to Vietnam to help the government. And I did. I returned in early 1989. When did you leave Vietnam?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전부가 왔습니다. 자,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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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ệu black zoom he his, 그는 그는, 이끓이 lamp Intaminator, 그는, 그는 그 Mm apare 한국의 새로운 경영장은 박정희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아직 한국의 역사는 영국이 있는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지지πlini에 대한 지지πlini 김정은 기간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박중기의 존재에 대해 압력 유지한 principled Tak that he exercises his experience in imposing discipline to build the country, not for himself, bit to of the country as for the Korean people. And I think that the Korean people are very fortunate to have a person like Park Chung-hee. 박성희의 기회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에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에 이를 구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에 이를 지지하여 정부가 너무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외의 사회에 이를 지지하여 한국의 사회에 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에 이를 지지하여 미국의 사회에 이를 수 있는 국가에서 지민을 지지하여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박정희의 역사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질문. 한국인들에게 박정희에게 연락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에게 박정희에게 연락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에게 연락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좋겠어요, 이 역사는 아주 강한 역사죠. 아래에 대해 연락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의 권리의 권리의 권력을 사랑하는 법 또한 자신의 권리의 권리가 자신의 권리의 권리의 권리였어요 기억나는, 한국국에서 사역에 있는 한국국의 권리였어요 한국국의 권리였는데 어떻게 돈을 사간하지 않고 돈을 사간다 어떻게 돈을 사간다 그리고 또 일을 사간지에게 그 공료들에게 자세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많은 많은 세상을 기념한 사람을 계신다 백승리가 있는 사람을 계신다 한국의 한국에서 한 사람을 정말 행복했다는 것을 백승리는 백승리에게 백승리의 인도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세계는 저는 박식민이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극복을 만들고, 국민들을 만들고, 국민들을 만들고, 한국인들에게 극복을 만들고, 그것은 한국인들에게 극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외국인 얘기를 하는가? 외국인이 바라본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면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히딩크 대통령, 2002년의 영웅이죠 히딩크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진단이 확실했다, 현실인식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솔루션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사진입니다 자, 현실인식입니다 히딩크 감독님이 부임하기 전에 한국 축구 월드컴의 성적은 4목 10회였습니다 부임 첫 마디가 한국 선수들은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 문제는 체력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된 발언이냐 그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체력은 확실하다 근데 기술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180도 뒤집은 것이죠 나중에 제가 히딩크 감독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기술적 완성도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체력은 그래도 어떻게 올릴 길이 있다 기술적 완성도는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다지지 않으면 이건 참 힘들다 그래서 체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도로 계산된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체력이라고 생각한 것은 체력이 아니고 우리가 순간 스피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98년, 94년 월드컵 때 프랑스나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한국팀은 75분이 지나면 팀 전체가 주저앉는다고 나옵니다 기본 체력이 안 됐다는 얘기죠 2002년 월드컵 직전에 공개한 히딩크의 노트입니다 월드컵 우승팀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자기가 부임했던 당시에 한국팀의 수치 체력 35, 스피드 40, 경험 30, 의사소통 20 그런데 왜 자기는 한국팀을 맡았느냐 헌신성, 목표 의식, 원팀 정신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극하면 성과를 확실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구 실력이 어떻게 하면 향상되느냐 자 그럼 체력을 올립시다 어떻게 올리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히딩크가 동원한 것이 셔틀런 일명 백백인데요 20미터 간격을 배추더라 이걸 전력질주해서 왕복을 해야 한 회를 온전히 한 걸로 쳐줍니다 당시 유럽 4위 5대 리그 선수들의 10% 이것은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라고 바꿔도 될 겁니다 평균 110회 정도 했습니다 2002년 초에 한국 선수들은 70회에서 80회 정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1년 6개월간 선수들 합숙시켰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의 K리그는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개막했습니다 그 결과 월드컵 직전에 한국 선수들은 평균 120회 골키퍼도 110회 자 그럼 퀴즈 가장 많이 한 선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많이 있겠습니까? 박지성 정답 나머지 두 명 홍병고는 그때 30대나 넘어가지고 송종국은 톱3 안에는 못 들었어요 자두리 또 하나는 이천수 그런데 이게 왜 과학적이냐면 이천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1등을 하고 싶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끝까지 우깁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심정도검사 이런 걸 해서 여기서 더하면 네 운동 능력에 상해가 온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네 몸을 갈라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설득력이 좋습니까? 선수가 면담을 신청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틀 후에 내 방으로 와라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벽면 가득히 쫙 그래프들이 붙어있었대요 심정도 변화 무슨 허벅지 근육의 신축성 일단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차치하고 그런 수치가 쫙 나와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회 반복하면 이게 국제수준으로 올라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박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공무원 상대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차트 갖다 놓고 그래프 갖다 놓고 숫자 갖다 놓고 얘기하셨죠 숫자는 설득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이게 올라가는지를 알고 나서 그거를 실행하니까 본인도 납득하고 팀도 납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누구나 잘 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꼭 불만 세력이 나옵니다 아마 경상국도 공무원 중에도 상시적 불만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떤 분들이 불만을 갖느냐 축구의 경우에는 중하위 20%가 전체 불만의 80%를 생산을 합니다 왜 하위 20%가 아니고 중하위 20%일까요? 월드컵에는 23명이 나갑니다 1번부터 11번까지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왜? 경기에 뛰니까 12번부터 한 16, 7번까지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 교체 밀바로 나가니까 그러면 21, 22, 23번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알아요 그래서 뽑혔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멤버들 나머지 4명이 전체 불만의 80%를 양산합니다 대표 선수 정도 되면 자기 팀에서는 한 번도 교체 밀바로 뛴 적이 없는 에이스들인데 여기 와서 벤치를 달군다?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불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력관리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연결이 되는데요 아 이 인력관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히딩크가 심리전을 펼치냐면 예컨대 박항서 감독님이 자 나는 이 감독 밑에서 죽었다 깨놔도 이제 수석 코치 못하겠다 사표를 쓰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감독실문을 비장한 마음으로 두드립니다 그러면 히딩크 감독이 들어와 박 코치 그리고 당신 이거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지 내가 이거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거야 귀신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벗어나서 갈등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히딩크 감독은 우리 코칭 스태프와 포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반칙을 합니다 밑장 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히딩크 감독 보고 사기치지 마 그러면서 두 손을 누르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 자체가 희석이 되면서 다 사라졌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히딩크가 왜 체력에 집중한 것인가 왜 체력을 올려야 성적이 난다고 했던 것인가 2002년 월드컵에 한국이 썼던 전술은 3-4-3입니다 이 전술은 히딩크가 사용한 이후에 변형 3-4-3이 나오긴 했지만 비슷한 장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쉽게 말해서 한 사람 앞에 다 영역을 골고루 분배를 한 겁니다 기술이 안 된다고 했죠 돌파가 됩니다 돌파를 막는 방법은 트라이앵글 압박 공을 가진 상대를 3명이 애워싸는 거죠 그 자리가 뚫리면 다른 사람이 얼른 가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작전은 어떤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느냐 23명 전체가 유럽의 상위 3% 안에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만 비로소 이 작전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저 왼쪽에 설기현 선수가 있습니다 설기현 선수 지금 경남 감독인데 그때 저희가 설기현 선수를 불렀던 별명이 최전방 수비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결사적으로 수비를 했어요 이탈리아 정원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죠 안정원 선수가 골든골을 넣었습니다 골든골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이때는 연장적에서 먼저 골든골은 끝났는데 지금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박 대통령은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을 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고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50대 공무원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했었던 윈병의 훈련 요새는 그렇게 세게 안하던데요 그때는 학교 수업도 중단하고 차도 막 막아놓고 방보고 들어가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장전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보통 연장점에 들어갔다 우리가 한 골을 먹었다 그럼 감독이 야 빨리 해 야 서둘러 야 제대로 해 그럼 뭘 어떻게 빨리 하고 어떻게 제대로 하는 거죠 히딩크 감독은 팀을 A팀 B팀으로 나눕니다 연습할 때 그래가지고 16강점이다 지면 탈락이다 우리가 2대 0으로 지고 있다 막 한 골을 먹었다 남은 시간은 6분이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플레이한대 그래서 A팀한테 의견을 듣고 B팀한테 의견을 듣고 자 그러면 그대로 니들이 생각한 대로 한번 해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분 정도 시뮬레이션 게임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딩크 감독은 김태용 선수 한 명을 빼고는 수비 홍명보 최진철 다 빼고 황선웅 차두리 다 때려넣습니다 모든 공격수 다 때려넣는 모험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연습을 통해서 미리 다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습이 돼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제가 차두리 선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좀 괴수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차두리 선수는 인조인간이다 인조인간선이 퍼진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만 뛴다 두 번째는 공보다 빨리 뛴다 세 번째는 차두리 선수가 공을 잡으면 차범근 위원이 잠깐 말을 버벅 버벅하는데 그것은 조종을 하느라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차범근 위원 해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크게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잘하는 마을을 더 밀어주고 신상필벌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해설이 정말 선수들 차별하는 거 아세요? 그렇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예컨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 역시 이름값 합니다 이렇게 멘트합니다 장원재 선수가 골을 넣었다 오늘 유난히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거친 태클에 쓰러집니다 그러면 아나운서 해설자 난리가 납니다 아 한국팀 큰일 났어요 월드컵 지금 조별리그 경기만 해도 3경기고요 16경 8경에 가면 저희가 4경기 5경기 뭐 결승까지 가면 7경기를 해야 되는데 손흥민 없이 팀을 꾸린다? 이건 정말 감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국민들도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아 다치면 안되는데 손흥민 선수 빨리 좀 회복해야 됩니다 아 다행입니다 일어났어요 장원재 선수가 다쳐서 넘어진다 한국팀 좋은 위치에서 꾸린키 거뒀습니다 이걸 받아들인 게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포퓰리즘 생각 왜 안 하셨겠어요? 모든 마을에 골고루 나눠주면 불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만 없애자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마을운동 아까 그 톤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에는 기율과 기강 저는 이제 규율이라고 번역했는데 조갑재 선생님은 기강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기준 2023년의 기준으로 1960년에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늦게 태어난 자들의 오만입니다 우리야 역사가 어떻게 흘려왔으니까 정답이 뭔지를 알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1960년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에 저 윗바닥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옛날 그 중계 TV 중계를 들어보면 그 당시 최고로 유행했던 중계가 지금 우리랑은 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1964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경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 대유모로 선수자를 파견합니다 제1동포를 의무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TV가 없고 라디오만 있을 때예요 아나운서의 말이 상상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광재 아나운서라는 분이 어떻게 방송을 하냐면 적외심정부 동경의 하늘에 보부도당당히 태극기를 휘날리며 입장하는 우리 한국선수단 레슬링의 장창선 요도의 우승님 금메달을 따라 하소 우리 조국의 명예를 드럽혀라 아 관중석에 옷걸음을 찍어 눈물을 찍으라는 아주머니 아들은 학도병 나가고 남편은 직룡에 끌려가고 저 가슴속의 하늘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전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합니다 이게 오늘날 들으면 이상하죠 70년대에 들어오면 처음으로 TV가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획기적인 일이죠 영상이 깔리니까 그렇게까지 방송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편파중개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한국편이에요 홍수원 챔피언이 74년에 세계 챔피언이 되고 이듬해의 타이틀을 읽는데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남아있는 멘트가 아니고 다른 멘트가 있었는데요 공이 울려서 4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라이트 맞아보는 홍수환 어프까지 맞아줍니다 다시 원투 맞아보는 홍수환 강타, 자모라, 그룹이 비틀거리는 자모라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안타 아깝습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월드컵 예선 중계를 할 때도 한국팀 슛 아깝습니다 아 저거는 골대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냥 골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골키파가 못 맞으면 골이죠 이때 이란팀 슛 어림없는 골 크로스바마 꺼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의 평파중개가 난무했었습니다 그 시대에 시대상의 80년대쯤 들어오면 전문성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포뮬라 원 레이스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해설로 동원된 분이 현대자동차 기술 개발 십장입니다 자동차 전문가시죠 근데 그분의 전문성과 자동차 경제 포뮬라 원 이 전문성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분의 전문성인데 그만큼 한국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나운서도 포뮬라 원 레이스를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1코나 2코나 3코나 돌았다 아 사고가 났네요 저 기사는 무사할까요 아 사고 크게 났는데 사고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전문성이지만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신상필볼의 심리전인데요 2001년에 홍콩의 구정컵 이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최초로 선수단을 데리고 해외에 가서 참가를 한 경기입니다 이때 첫 번째 식사 시간에 30분 지각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근데 첫 경기에서 히딩크 감독이 제 몸풀게 시켜 그리고 90분 내내 몸만 풀게 하고 결국 기용 안 했습니다 그 K전수는 결국 대표팀에 안 뽑았습니다 확실한 신상필벌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처벌은 이런 식으로 한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처음에 5대0으로 계속 졌죠 체코한테도 5대0으로 지고 프랑스한테도 5대0으로 지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언론에다가는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당신들이 원한 게 월드컵이냐 컨페더레이션스 컵이냐 우리는 오늘도 진보했다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바깥에다 대고는 큰소리를 뻥뻥 쳤지만 선수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 엄밀히 말하면 실력차가 상당했거든요 5대0 이상 지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에게 자 오늘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실력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얼마나 깨지는지 무엇 때문에 깨지는지를 배워라 선수들은 이기려고 축구를 합니다 이기려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진다는 전제를 하고 얘기하면 이것처럼 맥빠지는 일이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60년대의 박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자원이 있기를 해 6.25에 완전히 나라는 망가져 그렇다고 새마을운동 전이니까 사람들이 좀 자본주의의식 민주시민의식 이런 것을 갖고 있기를 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갔는지 그 점이 상당히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히딩크 감독 얘기를 하면서 그래프 숫자 이런 거 설득력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히딩크 감독이 배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이 있다면 그것은 5%의 지시와 95%의 확인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짜준 거에 그치지 않고 훈련을 마치면 선수의 체력을 일일이 측정을 해서 그것을 수치와 도표로 만들고 제대로 훈련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제주도에서 휴가를 주니까 나가는 건 맘대로인데 들어오는 건 맘대로 못 들어온다 너의 시간을 가져라 다만 내가 제시한 목표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 거기서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후 확인 5%의 지시와 95%의 사후 확인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보내드렸죠 체력 이렇게 한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경험 5대5로 계속 깨지면서 끌어올린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냐 축구에서 존댓말 쏘가면서 뭐 1,2주세요 형 뭐 저 축구는 진짜 0.1초 1초 사이에 모든 게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의 펠레 진주라는 뜻이죠 호나우두 호나우 진유 작은 호나우두라는 뜻인데 호나우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디디, 바바 다들 별명으로 부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브라질 축구선수들은 왜 이런 별명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공식 축구선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일까요 본명을 가지고 경기를 하면 경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레의 본명은 에드손 아란테스토 나시멘토 2002년 월드컵 득점왕인 호나우두 이렇게 앞니가 좀 갈라진 호나우두의 본명은 호세 루이스 나자리오 데리마 야 호세 루이스 나자리오 데리마 저쪽으로 직투하는 에드손 아란테스토 나시멘토한테 패스하고 그 뒤로 에드가 알베라스트 길베르토에게 튀를 받으려고 그래 이런 축구 되겠습니까 근데 존댓말도 머릿속에서 벌써 이게 몇 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식당에서는 반만에 그리고 30대끼리 20대 중반끼리 20대 초반끼리 이렇게 섞여 앉지 말고 무조건 섞여 앉아 그래서 이천수 선수가 명보 뭐에 밥 먹어야지 그랬다는 전설이 있죠 명보야 밥 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것도 히딩크 감독이 시킨 거랍니다 그러면 왜 이천수를 꼽았느냐 첫 번째 얘는 시키면 할 것 같다 두 번째 이천수는 11명의 이렇게 견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나가고 절실했기 때문에 감독이 시킨 거를 무조건 해야 그래도 출전 기회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월드컵 전에 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게인 1966 이게 이탈리아 선수들을 완전히 확 열받게 한 건데요 1966년에 북한이 월드컵에 나가서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 국회가 중단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거에 더 열을 받았느냐 일주일 후인 6월 25일 1966년 6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 한국의 김기수 선수가 이탈리아의 니노 벤베누티 선수를 판정으로 물리치고 한국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은 66년 6월을 남한한테 터지고 북한한테 채웠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역사예요 이거를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한 거죠 히딩크에 어퍼커트가 있습니다 골 넣으면 굉장히 어퍼커트를 하는 이것도 상당히 심리적입니다 홍경기장에는 우리 관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골 넣으면 어퍼커트를 합니다 우리 관중들은 한국의 득점과 히딩크의 어퍼커트를 상징적으로 머릿속에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골을 넣으면 관중들이 한번 왕불해서 상대방을 한번 기를 죽이죠 그 다음에 정방판을 통해서 히딩크의 어퍼커트가 나오면 골장면 재방송이 아니어도 또 와 하면서 한 번씩 기를 죽이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요 폴란드전 때 한국은 그때 버스 두 대를 운영했습니다 부산을 가는데 폴란드의 버스가 중간에 끼어들었대요 히딩크 감독이 차를 세우라고 했답니다 갑자기 세워라 느닷없이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세웠죠 그리고 이제 입장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버스가 지나가면 관중들이 길거리에서 막 생난리를 치고 연호를 할 텐데 폴란드 선수들이 이걸 자기들을 환영해 주는 거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심리점의 중요한 기재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일부러 따로 떨어뜨려 놓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히딩크 감독님한테 직접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대표팀이 부산 경기를 앞두고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른 나라여야 축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폴란드 팀은 대로면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이때 폴란드 팀에게 우리가 인류애를 보이기 위해서 붉은 악마 사물놀이 약 500여 명이 진과 깽가리를 가지고 열심히 폴란드 선수단을 환영했습니다 새벽 3시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폴란드 팀 머무는 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다른 층에 투숙하던 우리 대한민국 손님들 이런 반고 불만 제기하지 않았고요 경찰이 와가지고 폴란드 사람이 와서 경찰한테 제지하라고 하니까 경찰들도 이게 자발적 인원이고 우리가 이런 식의 시위를 무마시킨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결국 새벽 6시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걸 막는 방안은 뭐냐 보통 우리가 월드컵에 가면 캠프를 정하지 않습니까 정문에서 현관까지 3km 떨어진대 1.6km 떨어진대 이런 데다 캠프를 차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 팀은 대로면 호텔을 잡습니다 홈팀의 이런 터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 정확히 언제 했는지 아세요? 이때는 1승이 목표였다 했잖아요 16가 올랐잖아요 선수들이 이제 이탈리아전 때 저녁 때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힐링크 감독이 근엄한 얼굴로 I'm still very hungry 이 한마디로 선수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도 가끔 한마디씩 던지시는 것으로 국면 전환한 것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지금 4분 남았는데 폭소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힐링크를 공개하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말고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역대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존경하고 있는 고 대통령께서는 미국에 가시면 항상 영어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설을 하실 때는 밑에 영어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분 영어의 특징은 첫 번째 이분 고향마을의 액센트가 영어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옥중에서 배운 영어이기 때문에 문어체다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독학으로 그 정도 영어 하셨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세 번째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면서 성문종합영어의 예문을 단어만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영어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외신 기자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서류가 될지 모르고 한국의 기계의 혐의 방식이 형성됩니다 한국의 방식이고 북한의 방식이 어떻게 생각하고 미국과 북한을 한번만에 논소시한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의 방식으로 지금 이틀니션의 정치 정치적 으 For this reason, we should find the best solution as soon as possible.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lecture tonight. Many things you nee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Yes, I'm going to go ahead and talk about it. I'll just say, I'm going to give you a second. The Newcastle of the World War II is growing up in the world. The Newcastle of the World War II is about to continue to transform on the world. The Newcastle of the World War II is about to transform on the world. 우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먼저 새마을 자생마을을 300개 이상 만들고 그리고 우리 본국에다가 새마을운동을 수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에게는 박 대통령은 거의 시화적인 존재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무엇이 고마우냐. 우리의 미래의 목표를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리로 가야 한다고 계속 설득하는 것하고 지금의 한국 바로 살아있는 저거를 모델로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설득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말로 감사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좌승희 박사님도 그런 연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졌는데 왜 대한민국 같은 경제개발은 이루지 못했느냐. 이거는 새마을운동은 일종의 정신혁명이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기업가 정신을 박 대통령께서 계속 자극하고 부양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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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